가지 토마토볶음 안녕하십니까 정양진입니다 가지에요 자랑해야지 우리 밭에서 나온 가지랍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리고 지치고 힘드시죠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입맛 없을 때 밥이랑도 빵이랑도 같이 드실 수 있는 가지 토마토볶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저희밭 토마토에요 0.5 정도 동글동글하게 소금 넣고 소금 넣고 물 넣고 지금 절여주세요 한 10분 절일거에요 마늘은 편썰어주세요 청양고추 다져주세요 토마토 토마토가 왜 이러냐구요 토마토가 왜 이러냐구요 얼음이 모자른건가요 궁금합니다 토마토 토마토는 다져주시면 되요 이게 비온다고 그래서 비가 오고나면 얘들이 다 터져버리는거 있죠 쫙 갈라져서 터져서 물을 잔뜩 먹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비오기 전에 따느라고 좀 들리는거 따왔어요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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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cosmog 아 نے 짜주세요 불 켜주시고요 오일 눌러주세요 깔을 넣어주세요 마늘 향이 나고 있거든요 가지 넣으세요 가지가 색깔이 변하면 토마토 넣어주세요 그냥 부족하니 달콤한 후추 지금 수분이 없어진 건 보이시나요? 수분이 없어요 아까 토마토 맛도 있었는데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넣는 이유는 굉장히 이 음식이 개운해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고 개운한데 뭔가 좀 1% 부족해요 청양고추를 지금 제가 메꿨어요 이제 이렇게 간 필요가 얼마 안되요 소금 ו 그리고 후추를 많이 뿌려주세요 그리고 불 끄시면서 파슬리 가루 넣어 주시면 돼요 생파슬리 쓰셔도 돼요 끝났습니다 김종국인가요? 뜨거워, 엄청. 조심해. 너무 뜨겁지? 근데 시원해. 안 맞냐? 딱 맞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마늘빵에 올려도 되고요. 이대로 그냥 밥에 슥슥 올려서 비벼 먹어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진짜 두 개 다 너무 잘 어울려야 돼요. 밥맛 없고 너무 더워서 그러시잖아요. 얘만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되니까. 너무 더우시죠? 중복이 지난 지 며칠 안 돼서 앞으로 더울 날이 더 많아요. 입맛도 없으시고 지치셨을 때 이 가지토마토볶음으로 입맛 살리세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